방송 오늘 출연자 중에서 춤 하면은 아무래도 김기욱 씨 아니에요. 저죠? 접니다. 요즘 요즘에도 이런 춤이 유행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화제의 아기새의 춤인데요. 아기새가 모이를 달라고 고개를 들고 있는 듯한 모양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 포인트 안무 하나쯤은 알아야 어디서든지 명함을 내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화제의 댄스. 지금 확인해 보시죠. 때론 섹시하게 때론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장르를 막론하고 쉽고 개성이 넘치는 춤이 대중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2011년 가요계는 복고에 빠졌습니다. 음악 의상뿐만 아니라 복고 춤으로 옛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젊으셨을 때 한참 유행했던 춤. 트위스트였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실래. 그냥 계단이 좀. 비스코. 모이면 뭐 그냥 전축판 틀어놓고 그냥 흔들었지. 전통춤만 추던 우리나라에 서양의 댄스가 들어온 것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미군 주둔 역사하고 어떤 서양의 춤 위에 유입된 역사는 함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미군들을 위한 여흥에 뭔가 엔터테인적인 게 필요했기 때문에 50년대에 들면서 맘보라드가 차차차 이런 게 주로 유행, 사교춤이 제일 된다고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하지만 돌리고 돌리고 이 지르박 같은 사교춤은 한때 금기시됐었죠. 무너지는 등 이른바 전후 풍조가 사회를 휩쓸고 있을 때였다.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겠습니까. 춤에 빠진 주부들은 무리와 비탄의 대상이었죠. 고귀한 혁명 정신을 망각하고 대낮에 댄스에 미쳐 노란한 48명의 남녀가 끊고네요. 존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벌 100개의 본보기로서 각각 3개월 내지 1년의 칭력을 언도했습니다. 60년대에 영화배우 김한섭 씨에 의해 소개된 트위스트 댄스.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신나게 비벼됐던 기억들.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는 없는데요. 유신 정권에 억압당하던 시절 고고 댄스는 젊은이들의 해방구 역할을 톡톡히 했고 찌르고 돌리는 디스코 댄스는 70년대 경제성장기의 사회 분위기에 맞춰 상승세를 탔죠. 고고는 음악이 조금 느리잖아요. 느리니까 팔로우 하게 되면 한두 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리니까 스텝으로 단순하게. 스텝이지로 단순하게 즐기는 게 되고 만약에 디스코 같은 음악이 좀 빠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팔이 좀 더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들어가서 춤이 좀 재밌지 않나. 스텝 위주의 단순한 고고 댄스에서 손을 허공에 찌르면 디스코 댄스가 완성됩니다. 참 쉽죠. 80년대는 바야흐로 춤의 전성시대. 마이클 잭슨의 블랙크 댄스는 전 세계를 흥분의 토관이로 몰고 갔는데요. 앞으로 가는 듯하지만 실제로 뒤로 가는 일명의 문워크는 지구촌 모든 청소년의 신발을 닿게 했을 정도입니다. 90년대 초 사태주와 아이들이 등장하며 춤의 역사가 다시 씌워지는데요. 그들이 선보인 회오리 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돌툭을 일으켰죠. 그때 당시 토끼춤이라고 하는 그 스텝에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로저 레빗하고 주먹 동작 이렇게 같이 모아서 만든 건데 꽤나 일반 분들이 보실 때는 좀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 동작이 국민 댄스죠. 원더걸스가 선보인 텔미댄스는 대한민국에 다시 춤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꼬마 텔미, 경찰 텔미, 군인 텔미까지 누가 추는에 따라서 버전도 다양한데요. 따라하기 쉬운 귀여운 동작은 묘한 중독성이 있죠. 2000년대 이후 춤의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춤의 장르가 무너지게 되죠. 한 음악 안에 여러 장르의 춤이 혼합되기 시작한 거죠. 약간의 비빔밥 같은 느낌? 아주 선명한 장르를 구축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춤들에 믹스되어 있는 듯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자들은 조금 더 골반이라든가 그런 몸동작, 가슴 이런 선정적인 부위를 포인트로 하는 그런 약간 섹시한 형태의 춤들이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고 최근 멤버 곁으로 그룹을 재정비하고 상큼 발랄한 모습으로 돌아온 쥐얼리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쥐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욱입니다. 우리의 포인트 안무는 혈액순환 댄스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백일업, 백일업 하는 부분에 저희가 그 포인트적인 댄스는 노래 좀 불러주세요. 하나, 투, 쓰리 백일업, 백일업, 백일업 베이비 백일업, 백일업, 백일업 귀엽죠? 이런 점장입니다. 약간 스윙 느낌이 가미된 곡인데 그렇다고 전체에 스윙 댄스를 놓지 않고 스윙 댄스의 포인트적인 요소만 살짝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넣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스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손은 거의 가만히 있고 발만 조금 움직이는 게 손을 많이 쓰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쥐얼리의 스윙 댄스처럼 최근 옛 유행춤들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솟돼지와 아이들이 92년에 등장한 이후에 벌써 20년 가까이 주류 장르로 지금 굴림을 하고 있거든요. 대중들이 이제는 지겨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식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과거의 어떤 춤들이 좀 더 부활하는 것 같고 2PM의 강렬하고 신나는 셔플 춤은 에너지 넘치는 빠른 동작이 특징인데요. 혹시 그 옛날에 본 것 같나요? 바로 90년대에 유행했던 나미와 붐붐의 토끼 춤을 변형시킨 거죠. 미션스럽게 췄다면 일반 셔플은 이 속도를 빨리 감기 테이프를 치면 빨리 감기 효과를 줘서 문어픈도 주고 이러면서 약간 굉장히 스피디함을 높여서 세련된 느낌으로 바꾸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의자춤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손단비씨 또한 복고품댄스로 다시 한번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냈습니다. 감 잡으셨나요? 손단비씨의 하늘 찌르기 춤은 70년대 디스코 열풍을 몰고 온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에서 잡아냈는데요. 신나는 디스코는 손단비씨로 인해 거반적인 매력을 입게 됐죠. 예전 멋있는 동작들이나 안무 같은 것을 그대로 베낀다기보다 그것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되고 가수들의 특성에 맞게 세련되게 저희가 많이 짜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단변이 특성상 섹시함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워킹과 골반 쓰는 것을 제가 좀 넣어봤거든요. 같이 해서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걸어가서 찌르는 외에 손목 슬랩 이용하고 골반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돌 공 춤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생활을 흥겹게 하는 원동력이 있죠.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시고요. 렛츠 댄스 댄스! 이현재씨 좀 보여주시죠. 저 혼자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되죠. 춤에도 유행이 있고 유행도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조희씨도 춤 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워낙 배우니까요. 저는 그냥 댄스킹이었어요.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회오리 춤 이걸로 대단했었죠. 유닌구 아나운서도 조금 춤을 추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잘 추고 싶어요. 근데 저런 거는 프로 돌 춤이지 저희 때는 눈치춤. 몸은 별로 안 움직이고 상대방은 살키네요. 지은이 왔구나. 근질근질 하시겠어요. 다들 어떻게 보면. 비록 시대별 유행했던 춤의 형태는 다르지만 춤을 춘 이유는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요. 움츠리지 말고 여러분들도 움직이십시오. 즐거우면 즐겁게, 슬프면 또 슬픔을 잊기 위해서 항상 신나게 춤을 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All That New 김규기였습니다.